속보입니다. 오늘 오후 2시 36분에 또다시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3.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오늘 새벽 2시 25분에도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4.6진원의 깊이 50km 최대 진도 3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갑자기 후쿠시마가 요동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3일 전인 인도네시아 투반 북쪽 96km 해역에서 한국시간 기준 4월 14일 금요일 저녁 6시 55분 45초의 규모 7.0진원의 깊이는 무려 594km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약 1시간 뒤에 인근 인도네시아 자바에서 규모 5.4진원의 깊이는 이번에도 무려 592.4km의 매우 안좋은 시그널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두 번의 지진은 동자바주 루마장에 스메르 화산이 있는 곳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스메르 화산이 폭발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 이후에 발생하는 지진들에 대하여 지진학자들은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진의 패턴이 과거 대지진의 패턴과 유사할 경우에는 실제 과거와 같은 대지진으로 끝까지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4월 14일 인도네시아에서의 두 번 연속의 강진 이후 발생한 지진은 현재 4월 17일 월요일 오후 5시 10분 현재 12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그 12번의 지진들 가운데에서 대지진의 패턴과 유사한 지진은 4월 16일 규슈 토카라열도 그네와 오스미 반도 동쪽 앞바다에서의 지진과 구마모토연의 지진 그리고 호쿠시마에서의 지진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규슈 지역의 지진과 도호쿠 지역에서의 지진에 각별히 유념하여 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규슈와 도호쿠 지역에서 강력한 지진이 곧 발생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고시마 남쪽의 도카라열도에 최근 시작되고 있는 유감지진들은 앞으로 계속하여 발생하면서 군발지진으로 진행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이 현상은 화산활동이나 마그마의 이동에 의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토카라열도를 우려하는 이유는 규슈 지역의 화산활동 때문입니다. 우선 두 달 전 2월 15일에는 규슈 사쿠라즈마 화산이 폭발하여 분연히 2400m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또한 지난달 3월 5일 오전 6시 40분 일본 가고시마 토카라열도의 화산 스와노세지마 섬의 분화경계 레벨이 레벨 2인 화구 주변 규제에서 레벨 3인 입산 규제로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최근의 규슈 사쿠라즈마와 스와노세지마에 계속되어지는 화산 폭발들은 결국 마그마의 이동이며 이러한 화산활동과 마그마의 이동은 규슈 도카라열도에서 오스미 반도 동쪽 앞바다 그리고 구마모토 지역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4월 14일과 16일이 구마모토 대지진이 2016년에도 발생을 하였던 날이었으므로 비슷한 시기와 지역의 대지진의 유사성을 고려해 본다면 규슈 지역에 최근 휴가나다와 오이타현에서도 지진이 발생을 한 것을 고려해 본다면 규슈 지역에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지진 이후에 두 번 연속 발생한 후쿠시마 앞바다의 지진 역시 최근 오가사와 라제도 지치지마에서 약 3개월 동안 25번의 지진이 발생 중이기에 과거 데이터를 고려해 보면 오가사와 라제도 강진과 살리쿠에역의 강진은 연쇄적인 지진들이 자주 발생을 하였으므로 우리는 후쿠시마 아니면 미야기현의 강력한 지진에도 일주일간은 주의를 해야 하며 또 하나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3일 뒤인 4월 20일 목요일에는 혼성일식이 발생합니다. 혼성일식은 딸의 시직경이 태양의 시직경과 비슷하여 관측 지역에 따라 계기일식 또는 그만일식으로 보이는 일식이며 이번 혼성일식은 100년에 한 번 나올 정도의 매우 드문 현상이기에 여러 매체들에서 이미 다루었습니다. 이번 주는 규슈와 도우쿠의 강력한 지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